안녕하세요 성함이 생년월일이 72년생입니다 우선 어머니는 이렇게 보면 올해 삼재세요 남편복 아들복이 없대 그 남자들 때문에 속 썩는게 너무너무 많아 아들이 있으세요? 아들이 사실은 작년에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소식이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? 네 몇 살인데 올해 작년에 17이니까 지금 18인데 아직도 미성년자에요 아니 지가 나갈 때가 어디 생년월일 한번 말해주시겠어요? 엄마 근데 얘는 엄마 말 절대 안들어 뭐라그러면 살짝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주유소 알바가 됐든 뭐를 했든 이렇게 숙식 제공되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얘네가 돈을 모아가지고 조금 근데 안좋은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래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제가 엄마가 얘를 타일러도 봤고 혼돈해 봤는데 얘가 말을 듣는 애가 아니라고 엄마 이겨먹는 애지 지가 느껴야지 지가 변하는 애야 그 전까지는 얘는 아무리 그 누가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어떤 무서운 사람이 말을 해도 얘는 들어먹을 애가 아니야 아들을 위해서라면 계속 다 해주는 엄마니까 아들이 엄마고 뭐고 없어 그냥 아 나 힘들면 엄마한테 돈 받으면 돼 우선 엄마한테도 돈 받고 나도 이래가지고 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은 강하게 나가셔야 돼 필요가 있어 왜냐면 아들이 엄마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관제가 또 많아 그 주변 친구들이 조금 관제가 한 번 더 있어 뭐를 훔치던지 이런 도난 같은 걸로 관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게 또 있다 그래 연락을 끊어버려 아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이니까 엄마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애지중지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 밖에 나가서는 지들이 왕자고 왕인 줄 알아 엄마가 이제까지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왕자님으로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는 내 말이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들이 집 나가고 뭐하고 돈 필요하면 연락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이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런 숙소 같은 데서 있는 거 있는데 얘가 뭘 할머니가 말해주시는 거는 엄마 엄마 나 자취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해 그 자취집 해주는 순간부터 또 악의 고리에 연결이야 그래서 얘는 10대는 어쩔 수 없어 누가 뜯어말려도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알아 먹어야 돼 얘는 21살은 돼야 돼 20대는 넘어가야 근데 21살이 돼도 정신을 다 못 차려 우선은 얘가 해달라 그러면 다 끊으세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올 거야 엄마도 아들한테 계약서 하나 받아 너 근데 내가 이거 도와줄게 대신에 너 이거 이 일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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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너 10대 때 했던 것처럼 하는 순간 이거 다 내가 다시 몰수해 올 거고 너 이거 집 자취해 너무 당근만 주면 안 돼 그럼 살만 디룩디룩 찌지 배 터져 죽어요 채찍도 때려가면서 엄마 교육을 해야죠 엄마도 가져가고 얻어야 될 건 있잖아 그게 바로 내 아들이 잘 컸으면 하는 거잖아 엄마가 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잘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돈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오래야 그러니까 우선 돈을 끊어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근데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가 또 돈을 주면 또 나가래야 엄마가 여기서도 딜을 하나 걸어 어쨌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너 용돈 어느 정도 줄게 대신 검정고시 너 이거 합격 몇 점 맞으면 내가 그때 너 이렇게 돈 줄게 근데 그러면 걔는 또 나갈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또 들어올 거야 그럼 이제 그때는 또 돈을 딱 끊어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이게 남편분이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뭐 사고가 난 게 보여요 여기가 내 집 초등학교 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여기 아들을 애지중지 막 불면 날아갈까 막 이렇게 키우신 거 같아 근데 엄마 아무리 엄마가 아빠 없는 티 안 내게 하려고 잘했다 해도 지금은 너무 엄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같아야 될 때도 있다고 그렇게 세게 한 번씩 나가라고 아시겠죠? 너무 아빠 없어서 얘가 기죽을까 이런 생각 하지마 얘 어디 가서 기죽을 해 아니야 오히려 지가 대장 노릇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절하게 딜도 해가면서 아시겠다?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러니까 조금 마음에 짐을 좀 덜었고 앞으로도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막 잘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처럼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해야 애가 똑바로 나가고 앞으로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좀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뭐 자식은 다 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너무 애지중지 키우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주시면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